제가 듣기로는 제인 엄마가 임신 중에도 제인이 임신 중에도 경기에 나가셨다. 너무나 어머나. 제가 제인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는 뭐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몸이 무거워졌다 뿐이고 좀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그렇다 뿐이지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공백기를 아이랑 한 100일 정도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하게 썼던 파운드도 이제는 못 당기겠고 아주 거의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전 1등 입상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. 다시? 네. 제 전성기로 올 때까지 2년 반이 걸렸어요. 아내가 은재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임신 3개월 차였나? 그치? 네. 맞아요. 3개월 2개월 차였때 그때 되게 위험하지요. 좀 위험하죠. 근데 대회 나서 1등을 했어요. 네. 네.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농담으로. 네. 대단했어요. 어쨌든 경기는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야외에서 하는 그런 활 쏘는 감각을 좀 익히려고 2월 말이여도 사실 야외에서 활 쏘는 게 진짜 좋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는 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활 쏘는 그런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네. 그러면 이제 기보배라는 어떤 한 인간 안에 양궁 선수로서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보배 씨의 그런 어떤 장점 어떤 면이 있냐면 매우 성실하죠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7년을 한결같이 그 다음에 약간 고통을 자처하죠. 그러면 이제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네.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바람도 맞고 추위도 맞고 더위도 맞으면서 이게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굴의 침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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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불도저 같아요. 약간 그런 면들 억새풀 같고 어쨌든 우리 보배 씨는 삶 자체가 양궁 선수로서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동안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.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다 수치화되는 측정 가능한 결과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점수로도 나오지만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숫자화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뭔가가 명확하고 답이 딱 있고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훨씬 편안하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 오빠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. 저는 이제 양궁이니까 어쨌든 목표물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화를 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인 엄마는 그런 일상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그런 것만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. 항상 저한테 말을 해줘요.